아 이제 드디어 숲으로 바뀌어요? 어... 어 개동쓰 고마워 어 이제 드디어 숲으로 바뀌어 근데 뭐 숲으로 바뀌는게 뭐 UI나 이런것들이 바뀌는거지 뭐 뭐 대단한 뭐 개편같은게 있나? 그냥 숲인거지 그냥 이제 아프리카TV라는 이름을 안쓰는거지 4일 있다가 가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15일? 어 15일이면은 그때 서버 점검하겠네? 화요일이네? 나 쉬는 날이네? 아 뭔가 아프리카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긴 하네 음 DB 작업도 되게 오래걸리지 않을까 그동안 완전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을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바꿀텐데 어 엔지니어분들이나 이런 저기 코딩하시는 분들이 진짜 빡세겠다 어 나는 뭐 적응할게 없었지 뭐 적응할게 뭐있어 그냥 방송 시작 버튼 딸깍 누르면 되는건데 음 음 음 음 음 다 해놓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제 점검 돌려놓고 그 시간 동안에 테스팅까지 싹 다 마치고 그럴 시간을 전부 다 확보한 게 아마 그 정도 될걸? 아마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바뀔 준비 계속 해놓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프리카는 프로지. 프로들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내 분위기도 좀 뭔가 바뀌겠다. 만약에 나는 방송 안 하게 되면은 좀 숲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프로그래머로. 이제 컴퓨터 잘해요. C 언어 같은 것도 좀 다를 줄 알고. 곧 잘해. 시키면 할걸? 약간 쓴던가요? 딱 졌다 했는데? 약간 쓰던데? 물 조금만 더 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아마 원샷으로 한번 드려볼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투샷이 맞지? 투샷에다가 물 조금만. 물 아까 가득 채웠었는데. 아까 얼음. 얼음 조금만 더. 어. 그럼 금방 녹을 거 아니야. 역시 아아는 투샷이야. 그치 여러분들? 음. 이제 사람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을 이제 BJ라고 안 부르고 스트리머로 부른다. 약간 우리만의 것을 잃는 듯한 느낌은 좀 있다. 그치 않아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숲으로 바뀌기 4일 전입니다. 어. BJ라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자키이고요.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이 스트리머를 명칭하는 것이죠. 이제 숲으로 바뀌면서 BJ라는 이름도 사라집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BJ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런 걸 의도하는 거죠. BJ라는 이름보다도 스트리머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키는 거죠. 어. 어. 왓츠울잡 아임 스트리머 아임 크리에이터 유튜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왓츠울잡 아임 BJ BJ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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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블로우잡은... 브로드캐스트 자키 한국 스트리머 한국 스트리머 BJ 아아 유리잡 스트리머 오케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봐요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뭔가 그런 이미지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아프리카 TV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있었던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측면에 있어서도 업보를 다 청산하면서 에 사실 아프리카는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서버를 대여해준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누구에게는 우호적이고 누구에게는 좀 차별적인 누구에게는 좀 선입견이 있거나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을까요? 네 어쨌건 이윤을 추구하는 예 사기업이잖아요 공기업도 아니고 아무래도 사내었던 이익을 좀 추구하고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좀 더 우호적일 수가 있겠다 예 어 말하면 말하 나는 아프리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거지 예 자본이 이렇게 좀 엮여있으면 어딜 가나 썩기 마련이고 좀 더러워지기 마련이에요 예 관리 아프리카의 문제는 관리의 문제였다 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매우 매우 부족했다 왜냐면은 이번에 보니까는 BJ라는 칭호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만 3만명에 달한다고 하더만 아프리카에서 대단한 인원인데 나도 그중에 하나겠지만 bj 3만명 시대야 거기에다가 이제 연예인들도 bj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이제 역이지 역으로 예전에는 연예인을 하려고 하다가 좀 잘 안됐거나 미래가 불투명해서 인터넷 방송 쪽으로 빠르게 노선 변경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어 그래서 꽤나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았어 bj들 중에 어 원래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배우 지망생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음 현장 스태프였던 사람도 있었고 과거를 보면은 다 뭔가 그런 쪽으로 희망 했지만 어 어떤 뭐 여러가지 모종의 이유로 잘 안되서 어 인터넷 방송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되려 그쪽에서 이쪽으로 문을 두들긴다 라는 거야 어 왜냐 돈이 되니까 어 응 응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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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들 유튜브는 이제 뭐 거부감 없이 이렇게 하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몇 안되긴 해 사실 어 몇 안되긴 해 했어도 트위치를 했었겠지 근데 뭔가 아프리카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왜냐면 연예인은 정말 이미지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미지적으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어떤 우려 섞인 시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TV를 이제 수프로 사명을 바꾸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BJ라는 말보다도 스트리머 별풍선이란 말보다도 뭐 시앗 시드 별풍선이란 단어는 이제 유지한다고 하네 방송국은 채널로 바뀌고 응 방송국은 이제 채널로 바뀌고 응 좋은 거 아닐까? 나는 이 수프로 바뀌는 게 참 괜찮은 생각 같아 응 느낌이 좀 다르겠지 어 수프로 바뀌면은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겉만 바꾼다고 무슨 차이노 그러면은 알맹이를 뭘 바꿔야 돼? 그래도 많이 계산하고 있지 않아? 이제는 진짜 사회적으로 물이 일으키고 문제 있는 사람들 아예 안 받잖아 그리고 뭔가 많은 잘못들을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뭐 방송적인 어빌리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프리카의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BJ 집단 보약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전부 다 영구정지를 줬어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시선도 의식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행보 자체가 이제는 좀 자극적으로 그리고 뭔가 남들에게 민폐 어 물론 당연히 연예인들보다는 좀 더 제약이 없겠지만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물꼬를 튀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어 양지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 양지화 작업 너무 좋지 않아? 네 모두가 양지화 되는 거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도 음 이제는 음지가 사라지는 거지 어 시대의 흐름이 저자극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겠지 방송에서 사고 치는 스트리머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고를 치면은 그냥 다 쳐내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더 양지화 되겠지 자극적인 것만 찾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자극의 끝은 뭐냐 망하는 거야 어 폐망의 지름길이야 이제는 뭔가 누가 돈을 주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데 막 관종짓을 하고 미친 짓을 일삼고 어 뭔가 위태로운 짓을 하면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잖아 그치? 옛날에 많았잖아 그래서 별별 인간군상들을 볼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없지 않아? 그치? 이제는 없어 이젠 없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 뭔가 그런게 진정한 방송의 태도이고 인터넷 방송의 어떤 정신이고 그런 어떤 그 꼴통들이라고 해야될까? 그런 꼴통스러운 방송을 하고 민폐를 끼치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 이 문화도 이 바닥도 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음 엑셀이 음지 쪽에 속하는 거냐 그거는 좀 다 다르다고 봐 그냥 해석의 여지가 뭔가 좀 다 다르다고 난 생각해 엑셀에 대해서 뭐 카메라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나도 모르지 나도 들은 것도 있고 한데 내가 실제로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기사로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진실이었구나 어 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음 보약 사건도 마찬가지고 엑셀 관련해서 24일날 방송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뭐 해명한다고 하던데요 음 여기는 음지냐고? 내 방송이 음지냐고? 내 방송은 책 잡힐 건 없지 않냐? 어 내가 깨끗하다 내가 뭐 대단히 뭐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당장 책 잡힐 건 없잖아 어 여러 분야에 어떤 그냥 나만이 가지고 있는 통찰을 그 좀 방송으로 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그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음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개인 방송인거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남들한테 영향을 받지도 않는 그런 좀 방송이라고 해야될까? 어 어 그러니까 뭐 클린하다 뭔가 뭐 클린하다 클린하지 않다 이런 걸로 막 내가 내 자신을 재단하고 쉽지도 않고 자가검열을 굳이 막 눈치 봐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아 가끔 가끔씩 나도 욕을 하니까 어 가끔씩 나도 욕을 하니까 근데 욕을 안 할 때도 있고 뭔가 뭔가 방송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선을 넘나드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지 그런 것들은 좀 어 지향하는 편이지 그게 되게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위태로운 행동들을 해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열광해주는 그 단순한 아주 단기적인 그런 어 인정욕구 그게 채워지면 뭐가 남지? 그 사람들이 야 너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은 인방감성을 가지고 있다 어 마치 옛날에 누굴 보는 것 같아 야 너 좋다 앞으로 이대로만 가자 응원해주지만 걔네들이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런 짓을 안 하잖아 어 그지? 응 요즘 인방 자세가 개노잼이라 챗도 안 올라오고 라디오 마냥 틀어놓는 듯 그냥 그런 형태로 다들 가고 있잖아 예능도 연예인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고생하려고 해 자기들끼리 게임을 해가지고 막 시청자들 즐겁게 해주려고 막 그렇게 어 노력을 해 뭐래 지금은 다 약간 관찰령 예능 저자극의 형태라니까 이 모든 미디어 매체가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곳이 다 그런 식이야 이제 그냥 다들 앉아가지고 실내에서 스몰토킹해 어 요즘 핫한 게 뭔지 분석하고 그 핫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옛날에 비해서 되게 좀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는 거잖아 그건 내가 많이 자극적이었다라는 거고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상 어 명목상 어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내가 비주류가 되려 비주류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봐 어 그게 아니면 그냥 팝콘TV 보러 가야지 음 자학적 가학적이고 그냥 백개의 주시면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대가리 막 맞박 때리면서 막 무록 차가지고 여기 막 어 대가리가 유니콘 대가리가 되는 그런 무식하고 무식하고 몸에 문신 있고 더럽고 사고방식도 존나 단순하고 이게 인간인지 짐승새끼인지 모르는 그런 머저리 새끼들을 보면서 열광을 하라 이거지 천하게 여겼어 예전부터 그런 새끼들은 난 한번도 그딴 짓거리는 안 했거든 어 그게 진짜 돈을 짐승처럼 버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냥 그 존엄성 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좀 그런 건 좀 지키고 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예 음 그런 걸 보고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비주류로 되어가고 있고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이제 약간 좀 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 이제 다 그런 거에 열광하던 시절에서 많이 벗어났고 어 우리가 그 변곡점을 이제 좀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인방이 어쩌고 저쩌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 원초적인 웃음이 사라지고 방송이 왜 이렇게 노잼이냐 어쩌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긁고 깎아 내리는 짓거리는 사라져야 한다 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시대에 어떤 흐름을 자꾸 역행하려고 들다보면 내 밥벌이 내 앞길 이런 것들이 아주 불투명해져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오는 것을 했다면 랄프랑 지금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을걸 랄프도 떠나보냈을지도 모르지 야 더이상 방송 영정당해갖고 어디 할 데도 없다 어 아 시발 영정이네 또 어디 가야되지 뭐 해야되지 야 유튜브 채널 삭제당했다 어떡하냐 이러면 랄프랑 나랑 먹고 살 길이 사라지는 거야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메타인지라 그러지 그거를 읽어야 오래 방송을 할 수 있지 않겠니 응? 그래서 약발방도 끊은 거야 응 그러니까 아예 예전에 비해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이 좀 심해졌어 나도 그래서 좀 토크홈 같은데 들어가서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말 한마디도 선입견이 생기더라고 아 되게 음침하고 음습한 이런 방구석 키키코모리의 느낌이 들면서 아주 좀 그런 사람들은 음흉하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음흉함이 전달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되도록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좀 묻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왜냐면은 계속 그런 데 있다 보면 내 정신마저 존먹거든 거기 가가지고 막 되게 좀 현란한 뭐 그런 욕이나 말솜씨나 뭐 그런 인기응변으로 그런 상황을 타게 하고 어 그런 게 어떤 약발방의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지 피폐해지지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전두엽이 어 좀 튀겨졌다 1차원적인 그런 도파민에 내가 너무 집중을 해왔다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어 내가 좀 비정상처럼 좀 여겨진다 내 정신이 병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 안 웃긴데 어떡해요 남들 다 재밌게 보는 피식대학 남들 다 재밌게 보는 곽튜브 남들 다 재밌게 보는 메이저 채널들 백만 몇백만 넘어가는 채널들 재미 하나도 없고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남들 다 재밌게 보는 예능 그 관찰령 예능도 재미없고 연예인들 그냥 어 어디 가서 그냥 먹고 놀러 댕기고 여행 다니고 뭔 재미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병신짓하고 어 좀 사회에서 동떨어진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어 말도 막 욕 아니면 말 못하고 좀 모자래 보이고 어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막 그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를 보는게 훨씬 더 재밌어요 이러면 너의 정신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어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 그런 거를 향유하는 대중들을 미개해하지도 말고 그걸 보고서 내가 재미없다고 느끼면은 재미가 없는게 맞는거지 재미라는게 다 어 자기 주관건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한 통찰이 생겨 내가 재밌게 보진 못하지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화가 돼 응? 굳이 여러분들 보고 친구들이랑 스몰토킹하는 주제를 위해서 요아전 같은거 시켜 처먹으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거지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정도는 메타를 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 어 좋다라는거지 대화하는 수단에도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 어 뭐 그냥 틱톡에서 유행하는 무슨 뭔 챌린지니 뭐 페이징 닥터니 삐끼 삐끼니 이제는 뭔가 뭔 뭔 댄스니 계속 뭔가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들이 되게 이해가 안가고 좀 미개하고 병신같아도 그걸 욕하지 말고 그냥 왜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자 나랑 성향이 안맞아도 나도 딱 고정도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방법이야 음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야 삐깃삐깃 존대지 않냐 얘기하는데 이거 보면서 야 그럼 시발 병신 전흥아들이 보는 걸 왜 보냐 아 이 새끼들 시발 수준대가리 존나 떨어지네 아 빙신같은 새끼들 이래버리면 대화가 되겠니 어디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겠니 음 그런 쿨진짓은 넣어두고 어 막 주입식으로 강요하지 않아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정도는 존중은 하자 이런거지 어 혼자 방송하는데 오디오가 안 비는게 대단하다고 볼때마다 신기하다고 음 방송을 좀 오래해서 그런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계속 떠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뭔가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그 관성적인 그런 태도가 있어요 예 말을 안하고 있으면은 너무 심심하고 그런게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거죠 어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거 이제 억지스럽진 않아야죠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억지스럽진 않아야 되고 음 좀 뭔가 사람들이 좀 집중될 수 있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하는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는걸 별로 안 좋아하죠 내 단점은 듣는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앞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뭔가 그런 그 자만심 음 자만 그런 것들이 교만 이런 것들이 제 단점이에요 예 네 그러다보니까 네 말하는걸 좋아하지만 남이 얘기하는걸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아는 얘기라서 무슨 얘기할지 딱 무슨 얘기할지 딱 보이니까 그걸 듣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거지 그러니까 나는 F적인 성향이 매우 모잘라요 예 그래서 남이 얘기하고 있으면 말을 자꾸 끊죠 음 음 미쳐난 네 대가리로 아무리 짓거려봤자 그거 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입을 닥치라 이거죠 내 말만 들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일방적인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스스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안 고쳐져요 이런 교만함이 사실은 정말 대화라는 거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어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달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니라 예 귀를 좀 열고 남이 하는 말도 좀 듣고 그러면 좋을텐데 음 막 그렇게 와닿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맞아요 되게 솔방에 최적화된 그런 캐릭터라고 봐야죠 예 근데 내가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거는 뭔가 좀 혐오를 조장하진 않는가 내가 혐오를 조장하진 않는가 내가 뭔가 내가 확고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것에 대해서 좀 조장을 하진 않는가 사상을 예 그렇게 되고 싶진 않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만 코멘트를 달고 싶지 어 이거를 남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싶진 않아 코멘트만 할 뿐이지 예 코멘트가 하고 싶은거지 좀 가르치고 싶진 않거든요 예 오늘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냥 완전 프리토킹인데 공포게임 하려고 하다가 똥싸고 와가지고 방송이 어디로 흐를지를 몰라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공포게임 한다고 미리 공표해놨는데 지금 계속 혼자서 막 뭐라고 뭐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채팅이 안 올라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청취 모드에요 예 청취를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시는 분들 편하게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어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 채팅을 한번 해볼까요 나 잘 듣고 있다 어 나 잘 듣고 있다 일만 치세요 일만 어 일만 한번 쳐봅시다 어 켜잠충들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고 그죠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을 뿐이에요 신기하죠 채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그니까 다 듣고 있고 나는 말하고 있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를 어 음 그 와중에도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한 사람들만 채팅을 치는 편이에요 음 음 음 비대면 수업 모르겠다 그런 거 안 해봐갖고 음 비대면 수업 모르겠다 그런 거 안 해봐갖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숲으로 사명이 이제 바뀌고 어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다가 4일 뒤에 이제 수프로 바뀌는 거 어 그거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가 흘러왔네요 에 예 예 예 네 예 영도가 세게 쌓였다 공정, 평등, 정의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데 공정과 평등과 정의가 디폴트값이 되려면 국민들 수준부터 개선이 돼야 돼요 모두가 실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곳에서 터지는 거야 축협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럴싸한 단어지만 지켜지기 굉장히 힘든 것들인 것 같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 그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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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국 최초의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노벨 문학상. 노벨상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태어나갖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인생 최대 업적. 네 인생 최대 업적 중에서도 최고의 밸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노벨상이 아닌가. 한 개인으로 태어나갖고 한 개인으로 이룰 수 있는 아 물론 뭐 단체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인생으로 보자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업적을 논할 수 있는 거라면 노벨상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 경쟁자가 전세계거든. 경쟁자가 전세계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먼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빨아주지. 진짜. 최고의 칭호야 칭호. 우리 RPG 게임 같은 거 하다가도 머리 위에 닉네임이 노래하는 코트인데 진짜 레전드 칭호 이벤트 같은 걸로 최초로 그 서버에서 뭘 잡아가지고 최초의 용사라는 칭호가 있어. 근데 이건 아무나 못 따는 거야. 진짜로 강해야 되고 진짜로 그 기간 동안 그 강함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서 그 몬스터를 잡은 사람만 최초의 용사. 이런 칭호를 쓸 수가 있어. 머리 위에 그게 딱 칭호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 RPG 게임에서 그런 칭호가 있으면. 레전드 칭호가 있으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존대는 거야 이거는. 한강이라는 책이라는데 그럼 읽어볼 거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최초의 한국인의 문학 작품을 그러면 읽어볼 거냐? 아니? 안 읽을 거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이름이 한강이고 책 이름은 잘 모르겠어. 소년이 운다?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노잼이야. 나한테 있어서는. 난 노벨 문학상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빨아주고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노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름부터가 뭔가 노잼필이라서 나는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애초에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웹툰도 별로 재밌어하지 않고. 나는 책 읽는 게 이제는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책 읽는 거에 하나라고 생각해. 예전에 책 많이 읽던 시절에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진짜로 실제로 문고, 서점 같은 데 가서 잡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잡지식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뭐 이런 것들. 해외에서 있었던 재밌는 어떤 일화들.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 보면서 재밌어하고 그러잖아. 잡지식들. 그런 거랑 같다고 봐. 지금 유튜브도 영상을 보는 것도 텍스트를 내가 읽고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직관적으로 영상으로 펼쳐지는 이것이 소리로 듣고 이해하고 책 읽는 거랑 같은 거라고 난 생각해. 옛날에 비해서 지식의 풀이 확실히 넓어진 건 맞지. 그래서 뭔가 요즘은 MG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남들이 안 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관심 받는 게 MG들의 어떤 유일한 낙이잖아.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고. 걔네들은 뭔가 하는 것보다 그걸 하는 나를 보여주기 위한 욕구가 굉장히 세잖아. MG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들을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런 허영이 좀 있어요. 인스타그램 때문이지. 골프가 유행할 때 어땠어요? 각종 골프웨어들 사입고 필드 나가서 그 몇 십만 원짜리 필드 나가서 사진만 찍고 진짜로 그 스포츠 자체를 즐기거나 이런 건 사실 없고 이게 아무래도 좀 엘리트 스포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엘리트라는 게 약간 고위층이나 돈 있는 사람들 이런 부자들 스포츠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등골이 휘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가 참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그런 NPC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프도 좀 뭔가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골프를 치는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다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테니스가 유행할 때 그 다음에 이제는 띔박질이 유행이죠. 한강에 나가서 러닝 쿠르니 뭐니 해가지고 러너 하이를 느끼면서 러너 하이를 느끼면서 러너스 하이를 느끼면서 띔박질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꼬집기 시작했죠. 왜냐? 남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도로를 점거하고 지나간 사람한테 조심하세요 비켜주세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가 뭉쳐가지고 무리짓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까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그런 것 같다.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운동까지 러닝을 하는 게 즐겁고 좋은 게 아니라 러닝을 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인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뛸 사람 없으면 안 뛰는 거지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러닝을 좋아하는 태도일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걸까라고 내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자아가 없다는 거지 사실 인스타에 중독되면 근데 이거는 미리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관찰형 예능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먹방이 유행이 되고 그럴 때도 되게 안 좋게 보면은 식성과 음식 취향마저도 연예인에게 기댄 기댄 아주 뭔가 좀 저열한 그런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게 보자면은 그 경험을 하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호카는 근데 나는 근데 또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호카는 내가 그 푸딩님한테 선물 받아갖고 내가 신어봤잖아 내가 신었던 모든 러닝화 통틀어서 모든 브랜드 다 통틀어서 제일 편했어 잘 만든 게 맞아 호카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는 데에는 진짜 실용적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쓰는 건 맞아 호카 브랜드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이상한 사상에 빠지는 거야 남들 욕하고 흠잡고 뭔가 일침 가하기 좋아하다 보니까 죄 없는 것들마저도 폄하하고 깎아내려 버리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치 딸배들이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게 역겨우니까 바이크 자체를 욕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냥 그런 거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막 생각 없이 사는 것들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좀 별로다 꼴불견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느 정도는 공감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한다 제가 알게 된 게 그냥 헉헉헉 벌써 2시 35분이네 그래 지훈이 어서온나 야 난 진짜 감동이다 바이크 오픈 톡방 애들이 실제로 나랑 알지 얼마 안된 애들이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이러니까 오래된 애들은 축하는커녕 밥먹자는 톡도 잘 안오고 그러는데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 되려 뭔가 나에게 되게 호의적으로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기분이 이상야릇하네 진짜 그러니까 어제도 톡방에서도 오늘도 그렇고 진짜 너무 고맙고 그러네 그래요 뭔 얘기했지 오늘 대화들의 주제들이 어때요 축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숲 축협 얘기 아프리카TV에서 숲으로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MG MG들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큰 틀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 노벨 문학상 얘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제 장인은 좌익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자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한테가 포회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동인 자격이고 이 아내를 그대로 자랑하는 대동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동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연설은 진짜 기가 막혔다 저 연설은 진짜 기가 막혔다 말씀은 참 잘하신 분이었지 예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방송만 안했으면 대통령의 길로 가는 건데 이준석의 자리에 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방송 때문에 대통령을 못하네요 차기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인지였는데 네 나이 때문에 안 되잖아 우리 일금시야 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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